경북선 전 구간과 경부선 일부 구간의 일반 열차 운행이 오늘 자정까지 중단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첫 차부터 무궁화호와 ITX 새마을 등 경북선과 경부선, 대전에서 동대구 운행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TX와 일반 열차는 20분에서 100분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 반환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재개 등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 고객센터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